어? 오빠 왜 나와있어? 왜긴 너 기다리고 있었지?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뭐 그럼 너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? 나 기다리는 거 잘하잖아 오빠 부창 근데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아까 본부장실 다녀온 뒤로 표정이 계속 어둡던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밥은? 밥 먹었어? 아니 아직 아이 아직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가자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어 얼른 음 맛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여기 있잖아 맛있는 거 난 라면이 제일 맛있더라 특히 이 편의점 라면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? 세린아 너 라면 싫어하던 거 아니었어? 어 그랬지 근데 유학 가서 혼자 살다 보니 좋아하게 됐어 오빠도 얼른 먹어 다 불겠다 어 자전거 재밌겠다 어 그럼 우리 이거 다 먹고 자전거도 타러 갈까? 저희 자전거를 좀 빌리려고 하는데 혹시 2인용 자전거도 있나요? 2인용은 다 나갔는데요 아 그래요? 그냥 우리 각자 타자 오빠 너 자전거 탈 줄 알아? 아 그럼 당연하지 나 돈 놓고도 탈 줄 아는데? 세린이 네가? 너 내가 예전에 자전거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도 무섭다고 안 배웠었잖아 어 그게 그 유학 가서 배웠어 뉴욕은 교통편이 워낙 불편하니까 오히려 자전거로 다니는 게 더 편하더라고 오빠 우리 얼른 타자 1인용으로 주세요 사랑의 시작은 그 한 장면에서 생겨난 맘이 자꾸만 커져서 이젠 내 거짓말도 통하지 않아 붉게 물든 얼굴이 숨겨진 숨겨진